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이름은 권수정이고요. 크리스티이고요. 저는 현재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있는 4학년이고요. 경제학, 국제학 전공이에요. 4학년들에 위한 아너스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제가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요. 그들의 드라마에서 어떻게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신 계획인가요? 네. 모습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권리, 특히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지금 한국 경제는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사회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했지만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차별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와서 자료를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6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서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뵈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제 리서치를 더 많이 발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국 학을 공부하기는 영어 자료에만 의존하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자료를 좀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한국어 자료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크리스티 또 어떤 이런 리서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방향이나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이 리서치를 하면서요. 저의 목표하고 저의 장애 희망 그런 생각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회하고 사회에서 많은 비판이나 아니면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사회에 있는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제가 지원을 하고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준비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